눈보라를 뚫고 멀리 가는 차 한 대. 돌 좀 나왔어요? 겨울인데. 돈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왔어요? 맨날 돈 쌓였는데 큰일 났네 이거. 돌 좀 또 싣고 갈게요 형님 부탁해요.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얼른 구워. 돌 좀 한 번. 형님인데 막걸리 장사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여기 또 땅에 돌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 동생은 돌 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돌 돌. 형님이 전원주택 지으려고 산 땅인데 돌이 많이 나왔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돌을 나름 진지하게 선별하는 상용 씨. 이런 돈은 전 황금같이 아주 남들은 쓰레기 같지만 전 보석이에요 이런 게. 이거 멋지잖아요 형님 봐봐요. 형님 뭘로 보여요? 나는 그냥 그냥 일반 돌맹이지 뭐. 형님은 안 보이지만 저는. 사랑할 수는 없지만 돈만 싸지만 봐봐 하트 모양이고. 누가 선물 줘도 깨끗이 닦으면 이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본인은 돌 오랫동안 쌌기 때문에 다 아는 거 아나 봐요. 형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용 씨만의 행복이죠. 그런데 돌을 승용차로 나릅니다. 3년마다 바꿔요. 지금 네 번째 바꿨어요. 차만. 많이 쉴 때는 앞좌석까지 꽉 차죠. 운전대만 보이고.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다가 미끄러지니까 많이 안 쉴죠. 여름, 가을에는요. 앞이 꽉 차요. 트렁크랑. 근데 지금 트렁크가 아무리 열어도 안 열려요. 얼었어요. 이게 분명한. 승용차에 돌멩이를 고이 모시고 돌아갑니다. 예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아산. 돌을 많이 나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하죠. 아, 이거 저희 집이죠? 저희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저희 집이니까 다 내가 혼자서 쌌지. 누구 도움 없이. 다 단독으로 혼자 쌌지. 9년째. 올해 9년째네. 사계절 내내 쌌는데. 겨울에는 막걸리 파는 생업도 그만두고 오로지 돌만 쌌는답니다. 여기로 와보실래요? 여기로 와보실래요? 여기로 볼까요? 제발. 또 그러나. 이거 쌌 때. 내가 중국은 못 가봤어요. 그냥 돌탑 사다가. 유심히 트래비를 봤었어요. 계속 산푸르가 나오더라고요. 말리장성마냥이 집이 좁아서 그러지 계속. 집만큼은 엄청 크게 쌌죠. 키너피 저보다 높게 해서. 탑식으로 말리장성마냥. 중국, 성마냥 이렇게 쌌 거예요. 말리장성 키너구요? 네, 저한테는 만리장성이에요. 중국에. 설악산 병풍바위라고 있어요. 직접 보고 와서 쌓은 거라죠. 어디 강원도 산뿐인가요? 4시간 걸리는 전라도의 산도 마당에 들여놨습니다. 페카티넘 만리장성, 설악산. 여기는 마이산, 좁은데 연구부장했어요. 이거 4년 연구했어요. 이거 살린 집인데.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까지 연결된 돌탑들. 이게 방이거든요. 여기 앙방에 혼자 사는데 옛날에는 어머니 사줄 때 여기 장롱이 싹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뭣도 낼 필요가 없고. 장롱을 다 두고 주고 없애고 하나 남겨놓고 다 돌탑 쌌어요. 집 안에 들인 돌들은 개미나 벌레가 없게 깨끗하게 씻고 말리는 정성까지 더 들였죠. 이게 비싼 싱크대예요. 유리 다 뛰고 여기다 다 쌌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릇은 다 어디 있고 선생님. 그릇은 친구도 선물 줬어요. 동네 어르신도 쓰시라고. 냉장고도 선물 주고.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돌에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죠. 아 이거는 제가 탑을 쌓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만 10년 다 돼. 9년 10년.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엄청 싼 거죠. 네. 엄마가 제 걱정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리 잡아야 했는데 우리 셋째 아들 하다가 엄마가 꿈에서 탑을 쌓아야지 상룡아 그러더라고. 셋째야. 탑을 쌓아야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열심히 삶에 탑도 쌓고 제가 생계 유지도 해감해 자리도 잡고요. 가게도 몇 개 할 정도 되고 어머니가 머물렀던 자리마다 돌을 쌓았습니다. 탑이 늘어갈수록 그리움은 옅어졌죠. 하다보니까 내 딸 키우는 것만 그냥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서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돌을 쌓으며 자리 잡았으니 효도까지 한 셈입니다. 쥐스런 마음도 덜게 됐으니 돌을 쌓는 게 즐거울 수밖에요. 아, 섰다. 어때요? 이쁘죠? 아주 왕관을 딱 씌운 거에요. 이렇게 하면 딱 내 성취감이 너무나 좋아요. 이게 다보탑 같으네요. 제가 직속해서 말하지만 이게 우연찮게 해도 다보탑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의 다보탑. 내가 싸면 내가 규칙 없어요. 싸대면 다보탑이요.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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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쪽 밭에서 주워갖고 허랑하다. 이였지. 밭에서 주워. 우리 조카가 좋아해서 허랑하다. 이였지. 아니 이것도 다시 또 쌓아놨네요. 네, 다시 썼죠. 이쁘게 이렇게 쌓아놨네. 그래, 부지런히 싸 요렇게. 저녁, 나 아찬도 못 먹거든요? 같이 드시고 간 상 pil서한 거 거 같다는 back. 드시고 가. 이리로 들어와요. 사다 놨어요. 북에서 들어가 먹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대신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게 됐죠. 어르신들은 풍넓은 어머니처럼 돌 쌓는 걸 이해해 주시죠. 돌 쌓는 거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진해서 다 쌓는 거기 때문에 우리네 참 왔다 갔다 보기가 좋지. 좋아서 하는 걸 어떻게 말려야 남들이. 못 말리지. 부모도 못 말리는 건데. 돌 쌓는 소리만 들리던 집에 북적북적 온기가 넘치니 행복한 집입니다. 잠시가도 감쪽으로 접가 repetition. 잠시가도 감쪽으로 접가